영재, K 만나면 반갑습니다 영재씨 K씨 어서오세요 저기 보고 인사하면 되나요? 컴앤게릭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뮤지컬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해준 동료 연예인은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갓세븐 문자 톡방에서 다들 축하한다 축하한다 언제 보러가면 되냐 그래서 아 아직 이라고 했어요 제가 떨려가지고 혹시나 공연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일단 보러와라 해놓고 못해버리면 약간 기디치가 낮아질까봐 일단 한 몇번 해보고 내가 조금 적응이 된다 싶을 때 보여줘야 아무래도 멤버들도 오오오오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 엄마 아빠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맞아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엄마 아빠도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마 정 아래 빛나는 날 꿈꾸며 오늘을 시작해 라라 오오오 메코프 교수팀이 연구를 통해 밝힌 사실이기도 한데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과 듣고 싶지 않은 바람 하지만 그 다음 시간에 를 할 수 있는 를 할 수 있는 를 할 수 있는 그 다음 시간에 이 를 할 수 있는